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얼굴 할 줄 알아? 안 떠나는데 여기서. 어떡할 거야? 손. 목에 달걀이 낀 것 같아. 아까는 메추리알 낀 것 같은데 지금 달걀이 낀 것 같아. 지금 나한테 온몸을 딱 고쳤어. 만족스러웠나 봐. 이게 내 손길이 항상 혼자 자아조치에 있었는데 나 기술 있다고. 이게 인정받을 정도의 적은 거야. 애들하고 같이 있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혼자서 자꾸 외곽으로 도니까. 그래서 얘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가지고. 그냥 따로 불리다 해가지고. 잠이야? 무전하고 근데 또 발랄하고. 사람 좋아하고. 만져주는 걸 좋아하고. 오늘이 제일 행복하지? 애담아. 오늘이 제일 저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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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담비 행복하게 해줄게요. 담비 행복할 거예요. 저희 이제 오면 무조건 행복하거든요. 홍아리 저기 배웅 해주는 거야? 아이고 귀여워. 아이고 귀여워. 다우리. 아이고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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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저러고 있지? 만져주면 더 잘 되잖아. 담비야. 언제쯤 자기 이름 알아들을까? 담비야. 담비? 하하하하하하. 담비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담비야. 이런 느낌을 알았나? 담비. 담비 담비. 담비 담비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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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밥알이라도 꼬리 한다는 거 봐 야 옆집에 사는 사람이야 깡깡거려 어쩌면 좋을 거요 너는 형제야 언니 만약에 어떤 상황이 오면 바로 알아? 야 옆집에 사는 사람이야 야 옆집에 사는 사람 오늘 밤에 오겠습니다 넌 댐 기다려 누나 바파면 올 때까지 기다려 삼비야 너 오늘 데뷔 날이야 어? 그렇네 소감 어떠십니까? 지금 오늘 데뷔를 앞두고 계신데 소감 어떠십니까? 예? 아 아무렇지 않다구요? 아 정말 표정이 의연하십니다 데뷔를 앞두고 계신데도 떨리지 않으십니까? 대단하십니다